나무늘보는 곧 토할 것만 같았어요. 스컹크 방귀 냄새 때문에 배멀미가 났어요. 어... 어... 300일 넘게 목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기린은 결국 드러눕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매가 외쳤어요. 저기 봐요! 구름 사이에 뭔가 보여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노아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노아야, 이것은 무지개란다. 내 약속의 표시란다. 이제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려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야오! 하느님 빨리! 예 미끄ologic yah! 아멘